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삼덕초등학교 6학년 센터 김효혜입니다. 저는 3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했는데 하게 된 이유는 오빠들이 두 명이 있는데 오빠들이 먼저 시작을 해서 저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배구를 좋아해요. 저희 배구부가 항상 배구를 하면 좋다고 막 애들한테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한번 조전을 해보니까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공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끝까지 뛰어가서 스릴 있게 잡는 것이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미는 운동신경이 굉장히 뛰어나서 플레이를 항상 노련하고 굉장히 똑똑하게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KGC 2304에 최선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추비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현미가 정말 비슷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제일 좋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제일 좋습니다. 주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게 가장 보기가 좋았습니다. 김연경 선수님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고 몸조심하세요. 화이팅! 대만에 가서도 주장으로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고 한국에 와서도 국가대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VUST 대구삼덕초등학교 김여인 화이팅! 김연경 선수님 앞으로 김연경 선수님fo 김연경 선수님 앞으로 김연경 선수님 앞으로